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가 유치 대상 기관을 14곳으로 선정하고 본격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고려해 14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이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 코트라 등 6개 기관을 최우선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특별 공급을 알선하고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대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